네, 이번에 풀어보는 문제는 2019년 10월 학평 나영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확률변수 x가 정지분포 n, 5,2의 제곱을 따르고 등식 x가 9-2a보다 작거나 같고요. px가 3a-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a에 대하여 얘의 확률의 값을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얘를 해석을 해야 하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지금처럼 정규분포가 주어지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정규분포 곡선은 지금 평균이 얼마인 거예요? 5면서 분산이 지금 4가 되는 이 정규분포 곡선은 결국에는 이 5에 대해서 대칭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선생님이 9-2a는 5보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어디를 잡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 지금 주어진 조건이 지금 마지막에 이거죠. 이렇게 여기 서있으니까 얘가 작고 얘가 큰 거니까 기본적으로 5를 기준으로 얘는 9-2a를 이렇게 왼쪽에 좀 잡읍시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3a-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으려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딱 대칭되게 보이시죠? 대칭되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3a-3 좀 더 오른쪽 가야죠? 대칭되려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3a-3이 돼야지만 이렇게 되면 이 우리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의해서 5에서 대칭이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같아진다는 거죠. 아, 결국에는 이 9-2a와 3a-3도 5에서 대칭이면 되겠다. 그럼 대칭이면 뭐예요? 이것의 중점이 5가 되는 상황이죠. 아,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더해볼까요? a 더하기 6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여기다가 10이 되겠고 a는 4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제 뭐하는 거예요? a를 여기다 4를 집어넣어보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보면 얼마가 돼? 1이 되겠고 4를 집어넣어보면 얼마예요? a에다 4를 집어넣으면 12-3이죠? 12-3이니까 얼마? 9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p1부터 x가 9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px가 1부터 9까지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겠죠. 그러면 z를 돌리기 위해서 1에서 평균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러면 얘는 표준화가 되니까 z가 되고 이게 9 빼기 5에다가 마찬가지 2를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부터 z는 2가 되겠고요. 자, 얘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결국에는 가운데가 0에 대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2가 되니까 얘가 좌우대칭이니까 우리 0부터 2까지만 구해서 두 배를 때리면 되겠구나. 됐죠? 따라서 얘는 두 배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0부터 2까지는 우리 표를 보면 나와있어요. 0.4772라고 따라서 여기다가 0.4772를 곱해주면 되겠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에다가 좀 더 뒤에 써야겠네요. 뒷자리가 4가 되고요. 2, 7, 2, 14 그리고 4니까 5 그리고 0.9544가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다 얼마? 0.9544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